박수 저는 의왕시 페라모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장명근이라고 합니다. 의왕시 페라모니 오케스트라는 프로페셔널 연주자로서 구성되어서 의왕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단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2중주도 할 수 있고 3중주도 할 수 있고 4중주 5중주 크게 인원이 많다 그러면 100명 넘게도 저희가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시마다 시립교양악단이 있고 여러가지 세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립교양악단이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시립교양악단을 대체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오케스트라가 상주오케스트라입니다. 상주오케스트라로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즈부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트롯, 다양한 장르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항상 단원들과의 자부심은 우리는 어느 시립교양악단 보다 음악적인 수준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상주오케스트라이지만 노왕시 피라모니오케스트라 이름으로 나갈 때에는 자부심과 금지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시민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싶어합니다. 자부심으로 나갈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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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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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